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의 수위도 높아졌지만 민주당의 의원들도 아주 검찰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좀 세게 얘기했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1야당의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수사를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법살인을 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를 동네 뭐 부르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우리 분노합시다. 함께 싸웁시다. 안되겠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박범계 의원 저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걸 지금 추진합니다. 검찰의 압박에 맞서 이른바 법 왜곡죄라는 것을 도입하는 걸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 왜곡죄? 굉장히 생소하죠. 이거는 판사나 검사, 경찰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수경 교수님은 이 뉴스 접하고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김수경 교수님은 완전히 반헌법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법 왜곡죄. 누가 왜곡이라고 그러면 판단하나요? 왜곡의 정의. 어떤 사람이 볼 때 이게 왜곡이고 어떤 사람이 볼 때 이건 정의로운 것인데 누가 그 왜곡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그리고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도 죄를 묻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3심 제도가 있습니다. 1심에서 잘못하면 2심에서 다시 바로잡을 수도 있고 3심에서 바로잡을 수도 있는데 판사가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곡했을 때는 이걸 벌하자는 거거든요. 그 의도는 어떻게 입증해요? 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죠? 결국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그것도 벌할 수 있게 하자라는 발상이 법 왜곡죄예요. 저는 너무나 부적절하고 어떻게 검수한 법보다도 이건 더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판사까지도 벌 줄 수 있다. 법원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예요. 행정부에서 아무리 잘못을 하고 해도 입법부에서 잘못을 해도 판사 앞에서 법원이 이것이 옳고 그름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마저도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저는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검사들 실명 공개가 된 적이 있어서 논란이 일었었고 그거를 제도화하는 걸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도 했고 이번에 법 왜곡제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건데 정당성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화되는 이 시점에 과연 이러한 것들을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할까? 왜 하필이면 시점이 이 시점이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표를 좀 찍는 분들이 많더군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얘기들이죠. 이게 국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정말 입법 놀이터가 돼버렸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입법 놀이터? 네. 자기들 마음에 드는 법 뚝딱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그런 게 국회 아니잖아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대변해가지고서 법을 만드는 곳인데 검수 안박 때도 누구누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의 기능을 쪼갠다. 이런 얘기 있어서 2주 만에 70년간 이어온 사법 시스템을 2주 만에 뚝딱 바꿔버렸는데 법 왜곡제라는 건 이건 정말 반헌법적입니다. 그리고 무죄에 많이 나오는 검사에 대해서 처벌 근거 마련하겠다. 정총래 의원이 그렇게도 얘기했었고 잘못 적용한 판사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다. 이게 지금 잘못 적용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법리 오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에 의한 파기되는 사건은 그럼 자동으로 판사가 수사 대상이 돼요. 고소고발 들어가면 입건돼가지고 경찰서나 검찰 불려다녀야 돼요. 이거 겁나가지고 판사하겠습니까? 검사는 자기 기소한 사건 무죄 나올까 봐 불기소 어마어마하게 늘어날걸요? 정치권에서 영향받는 사건은 그럼 아예 떼자.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 만드는 게 길들이기 용으로밖에 지금 이건 해석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길들이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냥 저는 정총래 의원의 개별적인 법안 발의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통과될 것 같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이 법 자체의 취지도 저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목적이라는 것도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많고요.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외국 해석이라는 부분, 적용이라는 부분, 전부 다 조금 모호한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실제 사법연감 기준으로 가장 최근이 2019년도인데 2018년도에 나온 무죄율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무죄율은 유무죄 전부 다 포함해서 기소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죄율이 3.5%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같은 시스템인데 0.125% 정도가 돼요. 특히나 특수부 수사는 더 무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은 기소로서 끝날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무죄가 됐을 때는 그 기소한 검사에 대한 페널틴이 정확하게 주어진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부가 조금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딱 이렇게 엄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가 단일 대우로 가다가 당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상민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분리 대응을 막아서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 청개구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개굴개굴 온다고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죠. 제가 보면 두세 명 정도죠. 이분들은 OEM 방식으로 발언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저렇게 고민정, 정청 내 이 두 분은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걸림돌이다, 청개구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 좀 주시죠. 저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 당장 아니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은 건 독재입니다. 김종민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박용진 의원은 정청 내 의원이 자꾸 청개구리 청개구리 하는데 민주당 안에 청개구리 간별사가 나타나셨네요.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의원들이 익명이 아니라 실명을 걸고 뭔가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고민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 공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비난을 하고 있지만 조폭과 손을 잡고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 비리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한 번만 부르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부른다면 검찰청을 한 달간 전세 내야 할 만큼의 의혹들이 쌓여 있는데도 입맛대로 공허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한 달간 전세를 내야 된다. 검찰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출석 횟수가 본회의 출석 횟수보다 아마 이재명 대표님은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님, 이건 진짜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법정에 들락날락하는 이 횟수가 많아질 텐데 이 대표직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민주당의 고민거리이자 당내 논란거리로 떠오르겠죠. 지금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개인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이건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고 우리 당 전체의 문제로 보느냐 이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게 그나마 덜 표면화된 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됐고 재판 받아야죠. 성남FC 사건도 조만간 기소가 될 텐데 두 사건은 그나마 성격이,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 대선 중에 있었던 일이고 당이 대응해야 한다, 그 말이 성립되고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자체로 법리적인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대장동, 위례, 변호사비, 대납 이거는 거의 개인의 부정부패 의혹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수사가 전면화될 때 당내에 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말 못할 고민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